자, 야수호충 자, 야수호충 다이아일 야수호충 정글입니다 재밌겠군 오늘도 재밌겠어 아! 아, 귤을 먹으니까 힘이 솟는다 네, 정글야수호에요 정글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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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죽을뻔했네 귤 먹다 죽을뻔했네 오호호호호호호 손님 신나셨네 여기 공 한번 써주시지 그치 입석은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이 잘빠진 곡선 어때? 내 호흡은 아니야 왜 이리 깨가는거야? 자 모아서 여기다 싸주면은 작은거 하나 맞네 좀 정글이 꼬인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럴땐요 어 저쪽 상대편 정글이 쉔이잖아요 쟤는 졸라 느리고 허접한 정글을 돋네요 암만 빨리 돌라도 지금 이거 내가 지금 가도 레드 이제 먹고 있겠지? 빨리 가서 빨리 가서 흠 조집시다 정이 말은 그럴싸 나탈이나 무빙으로 보아하니까 어디있는거 같지도 않고 그렇죠 버스트 블럿 뭐야 나일줄 알았는데 나이길 바랬는데 헨 정글은 사람들이 안쓰는 이유가 있어요 졸라 약하고 느리고 아군이 다녔습니다 내가 버블인줄 알았는데 아니라니 자 여기서 퀴 한번 모아서 이득갱 한번 가줍시다 안가도 되겠다 바람을 따르듯 뒤를 조심하라 하보는 오히려 나서스가 많이 들었네 신기하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둘 포션 먹고 흠 여기다 와닿하고 왠지 샌이 올수도 있어요 좋았어 3레벨 여기서 이제 얘를 먹어요 얘는 보통 애들이 이제 먹기 힘든데 야소온은 졸라 쉽게 먹죠 매번 말하는거지만 다시 말해도 노숙함이 없는 그런 팁인것 같아요 탑에 왠지 갱갈것 같기도 한데 나스피가 너무 많나? 아 뒤에 한번 보고 있어볼까? 이거 지금 나스피가 라인전을 훨씬 잘하고 있네요 이 뒤에 있다가 이제 오면은 역갱 한번 쳐봅시다 그나마 신정글이 좋은거는 나름 갱킹이 이제 도발 때문에 좋다라는거 하나가 있는데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인것 하고싶을텐데 왔어 와 쓰다쎄 자 갱갓 5레벨 대면 이거 흡 이거 가면 흥하고 이걸 이거 가면 맨날 망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갈라고요 흥하고싶어 자 이거 하나랑 신발 좋아좋아좋아 바텀에 가볼까? 바텀 갱홍이 좋네 일단 알리스타가 있으니까 사리기는 뭐든 찍으면 잡겠는데? 더블루 쓸 때 뭐라 하는 거 같냐고요? 모르겠네? 파쇄기 뭐 이런 식으로 마감 맞는데? 알리 쿠를 좀 기다립시다. 알리 쿠를 좀 기다렸다가 Q를 두 번 차아징을 해요. 이대로 갑니다 이제. 세 명에는 실추된 지 오래다. 아깝다.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이 와드는 했나? 다시 한 번 가보자. 와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없는 것 같은데? 느낌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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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라고! 알리님이 희생해준 건데? HillB1B3M 버리 라고 저건 알리님이 희생해줬거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쉔이 왔네 귀찮게 CS 13개 내가 보기엔 아까 여기 내가 위에 있던 그 자리에 와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놀인 것 같애 자 여태 6 찍으면은 이제 바텀이랑 미르 또 가면 되겠네요 탑은 일단 에어본 CC가 없고 바텀이나 미드 한번 파고 일단 네드레머 가야겠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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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온다 일단 알리스타가 W랑 Q 둘 다 야소 궁이 발동되게 될 거에요 오리아나는 궁만, 궁맞셨을 때 아마 될 거고 보밍 갔네 보밍 갔네 죽는 건 쉽지 이아쿠 아난자의 최후 자 이 피는 없지만 여러분 강하게 이럴땐 또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냥 이렇게 해서 먹으시면 됩니다 내가 처형될뻔 처형잼 자 이러면은 셰는 조금 더 말리는 감이 있죠 버프도 뺏겼고 내가 레드에 바로 또 달려가면은 저것도 내가 먹을 확률이 높아요 난 이번에 신발에 노란걸 탓하거든요 졸라 띄워야지 이번에 셰는 괴롭혀주자 전멸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어차피 전멸 따위 좋아 좋아 고 아마 이제 블루 확인하고 잡몹 정리하고 아이 시읍 비읍 야소가 털었네 하면서 이제 레드로 갈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한번 더 갱해주면은 예리 받죠 블루 젤인데 내가 작은 거 하나 안 정리했죠 그거 정리하는 시간까지 대충 생각해서 봐주면 될 것 같네요 이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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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가야돼 저건 내 계획이 없어 어 아 이게 참 고맙네 셰는 기부천사네 이거 또 안 먹었어 아직까지 좋지 뭐 자 여기서 심심하니까 그 한번 차징하고 어 셰는 있다 방금 저 작은 친구가 저기 위를 쳤잖아요 셰는 저기 있었다라는 거죠 저건 못 찍었을 거고 오리님이 흥분하셨어 이거 먹으러 오시는 게 좋을텐데 바람을 따 아 나 맞아 죽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야스오 죽네 야스오 죽네 야스오 죽네 정말 늦게 오시는군 자 얘한테 큐를 두 번 차징하고 사람을 맞아라 문도 잡으러 갑시다 한 번 두 번 어 같이 잡아요 닌 셰는 공 못 왔어 에이 갱갱이나 하자 미쳤다 맞다 미쳤다 맞다 다 깨버리죠 아이고 죽었네 일단 밀 수 있겠다 봇이 좀 심하게 터졌네 네 저쪽 탑도 심하게 터졌어요 봇 만만치 않게 탑동 VS 보통일 것 같은데 대세는 이제 탑이잖아요 봇은 이번 시즌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뭐 원딜이 좀 비교적 그런 캐리력 같은게 떨어져서 똥오르랑 작전 아유 말 귀엽기다 아이고 아이고 WQ가 안 맞네 신입풍 있나 실추된지 모였다 궁궁궁 맞췄어 제압 좋아 제압인데? 돈벌었다 조심해야겠다 어우 겨우 잡았네 근데 제압골드일 줄은 몰랐어 대리니 되게 돈이 많은 친구로군 되게 돈이 많은 친구로군 이거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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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이거 나소스 텔 없나? 아 아 유치하 전멸이네 라라스 테리어에서 이거 라라스가 테리어쓰면은 저런거 따라가주면서 있는데 저거 재미이 오네 나에게 전해 오 나이스 저 블루젠 시간을 생각해보자 흠흠 내가 이걸 먹고 바로 가져가자 터졌고 잡몹 처리는 안해놨어 그니까 잡몹 처리를 한 그냥 늦어도 뭐야 이거 늦어도 1분정도 후엔 했을텐데 이건 탑동의 승리군요 1분정도 했을텐데 두꺼먹고 집갔다오면 될텐데 그 다음 바로 가봐야겠다 뭐야 이거 세 명 잡았어 혼자 먹으면 될텐데 혼자 드시지 혼자 드시지 다 없음 이 칼 정말 지겹도록 무겁군 아 이거 사서 가고싶은데 안되겠다 저거 빨리 가자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 이건데 나스가 이렇게 잘 크면 뭐 솔직히 말하면 베인이고 뭐고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쟤들한테 그리고 우리 뭔가 좀 서포터적인 그런거에서 잘해줄 수 있는 오리 하나도 있고 아니 저거 다이브를 노릴게 아니고 블루를 노리는게 좋아보이는데 양이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가 블루 노리시지 블루 조심해야겠다 빨리 먹어도 되나 오케이 호응 좋고 호응 좋고 코 슬웡 ased 한곳에 오래 Hunting sigma 쟤들 이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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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도 모았고 이득 봤어 더 싸우면 질거 같은데 Build 쯔게 말은 그럴싸하지 으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타릭 스턴도 CP죠 어유어유 어유어유어유 어어 인데 조심조심조심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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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요 침착해 침착혀 침착혀 우리 블루 또 매기고 레드 가정하러 가야겠다 어! 쉔 간다 레드로 간다 바로 갔어야 되는데 줘야 되나? 쉔 레드로 가거든요? 블루는 블루 DC는 나중에 하고 쉔 부터 좀 더 괴롭힙시다 아 먹었을 것 같애 먹었으면 킬이라도 따야지 쉔 아이고 여기 있으시네 봐봐 합작 돈도 아로 뭐야 얘 죽이지 그거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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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어 적다 정말 전설의 출연? 뭔지 드리길래 아이고 아이고 어 살았다 어 이시슬을 먹고 가면 좀 좋을 것 같군 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네일을 기약할 순 없는 법 예일을 기약할 순 없는 법 어 잠시만 영웅 딱 나오는데 랜턴이 괜찮은게 아니고 그냥 야소호 할때 랜턴이 좋아요 야소호 Q땜에 야소호님 스킬을 잘 쓰신대 헐 스킬 잘쓰 내가 지금 육연패하면서 야소호 만했는데 이런거라도 잘해야지 이제 요웅으로 나왔다 이제 문도 불쌍가서 어떡하냐 어떻게 문도가 솔직히 말하면 나우스 상대로 한번 라인전 주소권 잃어버리면 야 턴트포네 자신감봐 안죽는다 이거지 실제로 안죽었고 내 맘이에요 템 템은 내가 가고싶은거 가는거지 영웅 좋아요 AD도 많이 올려주고 반감도 있고 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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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아! 야! 그거 좋잖아! 살아 있네 아 좋았어 용도 먹으면 되겠다 아니 잠깐만 용이 아니고 적 블루인데 이거는? 일단 알아서 먹고 아직 없네 먹죠 먹방 용 먹방 깔아두고 멀리서 치면은 안 맞아요 용무 키고 바론이랑 용 다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 블루 언제지? 블루 가정하고 싶은데 저건 되지도 않는 시도를 또 하네 저거 지금 못잡아 나 나도 어떻게 잡을라고 세 명은 가야겠다 자 블루 언제지? 아 블루 때문에 남아있는데 리콜 타야겠다 저 탈이 같은 애들은 스킬 씹는 애들 있잖아요 시비를 모르가나 그런 애들한테 좀 노력한 것 같아 또 누구있어? 녹턴 고 야 터진다 데시 공 좀만 더 빨랐으면 터졌다 아니아니아니 그래도 라우트 캐리 때문에 이건 이겼다 어 잠깐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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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쿼드라킬 서랜 나오겠다 야 밀어버리네 아주 그냥 졸라 잘 컸다 진짜 문도 혼자 솔킬 해볼까요? 우와 우와 서랜 나왔다 문도 개 불쌍 몇 대스 한거야 아 간반에 해보는 갓서스네 진짜 이것도 요즘 잘 큰 개도 보기도 힘든데 좋아좋아좋아